예진이는 요새 어떤 거 연습해? 저는 웨이브요. 웨이브? 네. 웨이브 어떤 거? 웨이브를 조금 더 했던 거를 제 무브에 좀 더 어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자세히 배우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생각 정리가 좀 무덥했어요. 마블러스에서 누구 수업들아? 누구 수업들아? 뭔가 자세히 배우니까 또 부족함을 더 느끼고 몰라요. 여기서 진짜 더 느끼고 배우시고 재밌게 꼭 수업 듣고 싶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새 석양이 막 물이 올랐는데 물이 올랐어요? 무슨 비결이야? 물이 올랐다고. 물이 올랐으면 퍼야죠. 죄송합니다. 저는 요새 컨셉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지랑 컨셉. 아직 잡힌 컨셉이나 이미지는 없지만 계속 뭔가를 시도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를 뭔가 딱 잡아놓고 약간 동작적인 생각보다는 그런 거에요. 동작적인 것보다는 뭔가 이미지나 컨셉. 그런 거 통해서 약간 좀 더 문식적인 약간 댄싱 하려고 한다. 그 단계로 진짜 가야돼. 계속 추려면 구체적인 동작으로 가면 춤이 점점 답답해지고 프리한 진짜 프리스타일이 아닌 느낌. 본인의 루틴이 나열되는 느낌. 네네네. 그러니까 음악에 대해서 약간 몰입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맞아요. 그래서 요새 그런 거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약간 느껴져. 석양이 얼마 전에 배틀했을 때도 그렇고. 약간 내추럴한 날것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 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알맹이가 채워졌으면 좋겠지만 열심히 해야겠죠? 파이팅! 오늘 이름은 안 정해졌지만 콘텐츠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갑자기 큐보와 썬셋이 있어서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다음 콘텐츠의 주인공 누굴지 모르지만 제큐셋! 누구? 제큐셋. 제큐가 누가? 제큐셋. 제큐셋. 제큐셋이네. 제큐셋. 제큐셋. 제큐셋? 오케이.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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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아.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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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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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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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6 6 6 6 6 6 6 7 6 6 7 7 7 7 8 8 7 8 8 8 8 8 8 8 8 8 9 8 9 9 9 9 9